야 우리 집 개 존나 컸어 그 새끼 그 뭐냐 그 모니터 있죠 우리집에 사와노 모니터 진짜 존나 컸어 미친 이 새끼야 귀를 세 마리씩 먹어 밑에는 아 존댔어 이거 아 물려면 안 돼 존나 아파 아 존나 불어 꼬리치기 존나 아파 진짜 꼬리치기 한 대만 하면 자국 생길 정도야 꼬리치기 존나 쳐요 마 한 번만 좀 풀어주라 묵공절 특락까지 기다려야 됐냐 꼬리치기 안 봐봤지 이제 기분 존나 더러워 밥 주는 사람 몰라보고 막 꼬리치기 하는데 아우 버리고 싶어 아우 싸가지가 없어 아우 밥 존나 주지 아우 버리지 아우 버리지 아우 끝까지 키우지 그 조금만 더 후면 이제 테임들어가야 돼 아우 그 조금만 더 후면 이제 테임들어가야 돼 예 예 예 약간 이제 장갑 끼고 물리든 물리든 말든 하루종일 잡고 있으면 테임돼 예 예 시작해야 되겠다 하루 이틀 하면 될 거야 하필 중 poco 해아들의 백선 뭐래 취. 스으 으 웃게 임 지금 끊기 와ilo 치. 이름은 좀 위험한대 후 알류, 너는 누구냐? 우린 DMC다 사도칸의 밑에 있지 사도칸은 누구냐? 피양소 사은이 낙지 경력은 좀 애매한데? 예언 요미 사은이 낙지 사도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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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잘 모르겠어 이 게임을 봐 부산 육개장파티 가면 편을 굴려구요? 오세요 왕축세니 엑스커리아 이거 플로그 영상이다 게임 영상이 아니 무슨 약간 대세가 개인 영상으로 만드는 게 대세인 것 같애 이 게임 영상은 이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은 내 게임에서 아파트 공인 드라마 이 게임은 우리의 기회가 우리의 음종룍이 이 게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왜냐면... 이거냐 이거냔데 좀 많이 힘든데? 어.. 저 공격모습도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? 어떻게든 잡아야되는데 사울한테 치고, 일일로 칠거고. 아 뭐라도 힘들다 지금 어.. 맙지. 어떻게 폐가 이게.. 하우.. 진짜.. 하지말라하면 돼 이 대그야 그냥. 왕척 또 있냐? 와7 3마리 유지하는거 봐 으으으으아 나 죽은거 같아요. 음.. 나온 뭐 있지. 혁준이는 여자친구를 안 사귀는 것이다. 왜냐? 혁준이의 눈에 차는 여자가 너무나도 뜨묻기 때문이다. 내 말 맞지? 아 그래 니 마음대로 생각해. 응 맞겠지 뭐. 아 좋았어 근데. 와 하루 더 나지마. 어떻게 줬다 대겠지. 내 배를 씨발나가 뒤졌나봐. 쿨슈나봐 이 개세대 쿨슈나봐 이. 쿨슈났네 이 씨바. 뵈꽃이 시즐이로 보시다시야. 나이 놈들은 그들 죽을냐고. 와 뭐해. 2이라고 버리면 안 되나? 2이라고 아니면 2이라고 버리는데? 나무처 오는거야 아 저 고량것도 잘 받은거야 이거 좀 곰 무조건 나오죠? 맞죠? 응 곰 나오니까 무기 이 팔에 이기겠는데? 상대가 딜레바야 평등이면 어쩔 수 없는거구요 예 평등 짝수지 없다 없다 저 다 썼다 잠시만요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야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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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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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청분들 어떤가요? 영상 메시 보내면서 합방신청 해보는게 어때? 나 20년차야 위아래가 있지? 합동방송을 시청하려면 혁춘이의 딜레마 먹으면 기만 때문에 죽고 안 먹으면 굶어 죽고 뭘 해도 결국 죽는다 아 진짜 지랄하지마 진짜 개지나하지마 아 죽으면 게임 아니지 아 죽으면 게임 아니지 이거 죽을 신속하란 말이 안되지야 응적 영롱까지 내가 인정한다 응적 영롱까지 신속하란 말이 안돼 패를 몇 장을 썼는데 인마 응적 두방 막 치면 그때부터 게임 아니야 그거는 치주 걸어야 돼 이거는 드랍해봐 드랍해봐 뭐든 써야돼 인마 뭐든 써야돼 무조건 써야돼 이번자리 무조건 써야돼 드리치니까 뭐든 드랍해봐 드랍해 드랍해 저 양아치 개양아치새끼 훌륭은 대새끼야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 쳐놨고 대새끼잖아 훌륭은 무슨 시X 억지로 진짜 양아치새끼 저거 어